쿨픽스 P510은 하이엔드 카메라답게 수동초점을 지원합니다. 수동초점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필드하이로 통해서 촬영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메뉴를 통해서 사이드 중레버의 설정을 MF로 설정을 하게 되면 MF 상태에서 사이드 중레버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편리하게 왼손으로는 촬영거리를 오른손으로는 줌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수동초점에 대한 다양한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동초점을 촬영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화상이 자동으로 확대되는데 OK버튼을 통해서 확대 또는 축소, 원래 상품, 원래 배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부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